이 바위 사이를 지나면 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기는 진짜 꼭 지나가봐야 돼요. 마지막 꼬비. 여기 진짜 멋있다. 오랜만에 송리산에 왔는데요. 오늘은 저 위에 관음암에 들렸다가 문수봉 쪽으로 해서 문장대.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복천암 쪽으로 내려올 계획인데요. 문장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고요. 가능하면 문장대까지 가는 걸로. 입장료는 5,000원이고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잠시 모르겠어요. 잠시 모르겠어요. 날씨가 가장 맛있었던 Giuseppe Vault 큰 경위로 만들어선 이름럭을 확인해주세요. 새벽길은 빠르게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쪽 저수지 까지만 왔다가 가서 이 쪽 길은 그때 찍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새심정까지 1km 남았습니다. 새조님이 여기서도 목욕을 하셨나보네요. 피부병이 심하셨나봐요. 목욕소라고 합니다. 새조길 끝까지 왔고요. 새심정 여기서 오른쪽으로 관음암 쪽으로 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마음을 씹는 정자란 뜻의 새심정 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림길이 나왔고요. 오늘은 왼쪽 관음암 쪽으로 올라갑니다. 상고암이라는 절도 나오나봐요. 옆에는 비로산장이라고 산장도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바위들의 크기가 굉장합니다. 멋진 바위들이 많이 보여요. 일부러 깎아 놓은 곳처럼 보이지? 일부러 깎아 놓은 곳처럼 보이지? 상고암이라는 절도 있고요. 이쪽은 경업대 관음암. 경업대는 1.5km. 2.5km. 흔들바위라는데?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안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큰 바위를 나무로 받쳐놨는데.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시간 정도 올라왔는데요. 계속 큰 바위들만 보이고. 돌계단 같은 오르막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계단이 너무 많아요. 계단을 꽤 많이 올라왔는데. 계단이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계단을 꽤 많이 올라왔어요. 계단이 끝이 안보여요. 계단이 끝이 안보여요. 계단이 끝이 안보여요. 계단이 끝이 안보여요. 계단이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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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lighting해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만 올라가면 끝이 나면 좋겠는데 다행히 아직은 계단이 안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돌계단을 계속 올라왔는데 이번엔 철계단이 보이구요 절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신선대 쪽으로 문장대를 가면은 계속 계단이라고 하네요 호스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네요 관음암 200미터 관음암 200미터 남았구요 경업대 문장대 가는 길 경업대는 100미터라는데 여기도 대단히 보입니다 이 바위 사이를 지나면 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여기는 진짜 꼭 지나가봐야 돼요 고맙습니다 heh 정옥 정말 맛잇고 대단히 제압되한다고요 가 어디로 가는거야? 잠그니서 물인가 본데? 조금 전까지 열려 있었는데 스님이 올라가면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경업대 쪽으로 문장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여기가 경업대인가 본데? 저쪽이 신선대구요 이쪽에 뾰족하게 서 있는게 입석대 임경업 장군님이 6년간 출연을 한 곳이라고 해서 경업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신선대 신선대 쪽으로 신선대 쪽으로 바위 진짜 멋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신선대 까지 이곳에 600m 지금 올라온 것만큼 힘들다고 방금 만난 이분이 울었는데 아 걱정입니다 경업대 쪽으로 경업대에서 보던 것하고 또 다른 풍경이네요 계속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 600m 구간이 계단이 계속 이래서 진짜 힘들어요 힘들게 올라왔는데 경업대에서 여기까지 400m 밖에 못 왔나봐요 문장대 1.3km 남았습니다 다음에 천안봉 올라갈라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문장대까지 30분이라고 돼있는데 더 걸릴 것 같은데요 1.1km 남았습니다 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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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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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km 1.1km 2.1km 1.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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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지금 7.1km 3.1km 1.1km 1.1km 신선대도 지나간 것 같은데 언제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쪽 어디 같은데 이게 문수대인가 본데 바위 사이에 소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있습니다 여기가 문수봉이라는데요 저기 보이는 게 문장대인가 본데 아직도 많이 남아 보이는데 지금 3시간 40분 정도 걸어왔고요 문장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진짜 내려갈 때 가야지 계단 지옥이에요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다 옛날에 여기서 항상 컵라면 사먹었고 그랬었는데 휴게소를 철거를 했어요 문장대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꼬비 마지막 꼬비 여기 진짜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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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쪽이 칠형제봉, 민수봉, 신선대, 입석대, 비로봉, 천안봉 이렇게 된다는데요.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하얀 진짜 많아요. 점심은 핫 앤 쿡 라면밥 짜장밥 아주 잘 끓고있습니다. 어? 익었어? 모르겠어. 생쌀 아니야? 생쌀은 아니야. 그냥 괜찮게 익은것 같아요. 빨리 먹고 내려가야 되는데. 법주사까지 5.8km 지금 3시 정도 됐는데요. 부지런히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문장대는 한 20여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어떻게 올라왔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문장대는 바로 전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만 나는데. 내려가는지도 계단이 엄청납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계단만 오르고 있네요. 엄청나게 싸놨어. 옛날에는 이 길이 더 넓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올라올 때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좀 쉬운 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옛날에 냉천골 휴게소가 있던 자리인데. 철거를 했어요. 법주사까지 5km 남았습니다. 옛날에 다녔던 길인가봐요. 지금은 데크를 쭉 깔아놔서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계단은 많아요. 보현재라는 데를 넘어가고 있구요. 2km 남았습니다. 이쪽 길이 아까 아깝던 경업대 길보다 경치는 좀 더 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쉽습니다 길은. 올라갈 땐 이쪽 길로 갔고. 내려갈 땐 경업대 쪽으로 내려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2km 이정표가 있었는데. 잘못된건가봐요. 여기서 3.3km 남았어요. 어쩐지 너무 빨리 온 것 같더라니. 산에 꽃이 많이 펴있어요. 복천암을 지나서 새심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조끼를 따라서 법주사로 가고 있습니다. 절 입구에 원형 조명들도 갖다놨네요. 진행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어두워지지 않아서 이런저런 조명들을 켜놓은 것은 같은데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